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위 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있죠 하위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하위 투자는 진양권 회장이 이렇게 주식담보대출 좀 받아있는 그런 증권사죠 여기서 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주가를 좀 어떻게 좀 눌러대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주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공매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시장을 좀 눌러대고 있죠 하위에서 매도 그리고 JP는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죠 눌러주면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의 힘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매수를 갖다가 욕심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왕창 매수를 해놔버리면 지금 재료 공백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 흐름 상 주가가 엘도 속의 흐름으로 아주 크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페이크성 누르기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좀 세게 눌러서 겁을 많이 준다 어 겁을 좀 많이 주네 겁이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면 되죠 그러면 분할 매수 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외인하고 외인들이 이 코스닥을 아주 크게 매도를 하고 있죠 뭐 공매들이 오늘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 공매 금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우리나라 정시의 흐름을 보면은 공매들의 소나기에 달려있죠 얘들이 오른 다음에 오르는 거고 내린 다음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신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겠지만 공매도만은 알죠 우리나라 공매도만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룰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지금 공매도에게 유리한 그런 법이 형성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공매 금지 타이밍이 정말 딱 타이밍이죠 지금 움직여서 이건 안되겠다고 공매 금지가 나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체비는 강홀딩 하면 됩니다 강홀딩 강홀딩 그리고 분할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하락 중이죠 그리고 어제 나스닥 0.18% 하락을 했는데 우리 정시는 이 나스닥 1.88% 오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반영이 되지 않았죠 0.5% 올랐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내려가다 보니 우리 정시도 좀 조정하고 있죠 코스피가 0.74% 하락에 코스닥이 0.6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주 초토합니다 초토화 외인들이 코스닥 쪽을 1160억이나 매도 중이죠 기관이 290억 매도 중이고 코스피가 기관이 3,4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크게 매도 중이고 그러나 코스피 쪽의 외인은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제약바위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새파랐죠 거의 다 하락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공매들이 저렇게 오늘 제대로 또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하고 외인들하고 아주 작정하고 눌러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0.8%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HLV도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 HLV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 투자에서 갑자기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한 11시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멈췄죠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돌발적으로 한번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좀 눌러대는 역할을 하이 투자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JP Morgan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12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한국 투자에서도 4000주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매도를 해서 주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두들겨 맞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가 있죠 계속 이제 파동을 좀 태우고 있죠 여기에서 파동을 좀 태우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괜찮은 신호입니다 지금 재료 공백기라고 그랬죠 재료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말부터 해서 세계패넉회가 진행이 되죠 거기에서 리버스 하나님 또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횡보를 좀 시킨다 그러면 그런 발표가 나오면 조금 이제 강세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타고 그 다음에 올라가든 아니면 횡보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진행만 해도 이 언저리에서 횡보만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아마 20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0선을 받고 조금씩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시키다가 이제 9월에 가까우시면 8월 하순부터 8월 하순부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SMO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에 반영이 되겠죠 흘러갈 움직임이 딱 그 움직임이 가장 가능성이 큰 움직임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큰 파동 이후에 2편선을 다 완전 선별로 만들어서 지금 배기선을 계속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5일 11, 20, 60일은 완전히 다 붙여 있죠 다 붙여 놓은 상태고 아주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아래로 폭발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위로 일어나요? 당연히 위로 일어나겠죠 당연히 SMO가 있는 9월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한 10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강홀딩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강홀딩을 하면 되고 지금 제피하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봐도 크게 밑으로 뭉개 버리겠다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죠 어제도 매도했지만 1%밖에 안 내렸죠 그런 분위기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안에서 많이 던지고 있죠 신안에서 좀 던져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제이피모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얘도 행보 중이죠 눌렀다가 오르고 나서 눌러주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행보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선 언저리에서는 잘 지키고 있죠 60선이 위에 있고 5일, 10일, 20일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완전히 딱 모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 60선, 120선 정비율이 만들어졌고 단기 평선은 주가가 좀만 올라가면 바로 따라오죠 5일, 10일, 20일은 바로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차피 이제 9월달이 되면은 같이 움직이죠 HB하고 생명과학은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HLB가 지금은 리더기 때문에 HLB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고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평선은 이제 다 모였죠 완전히 여기서 5일, 10일, 20일, 60일 여기에 다 모였고 배입선도 이제 좀 가깝죠 여기는 이렇게 다 모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이미노무익에 대한 이런 소식 한방이면 또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서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웨인하고 이 공매들이 우리나라 정식 좀 눌러주겠다라는 움직임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제피신한한국이 열심히 활약 중이죠 제피신한한국이 SK케미칼 열심히 또 던져되고 있고 신한한국이 던져되고 있죠 시즌도 지금 제피신한한국이 작정하고 오늘도 좀 눌러대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녹십자도 보시면 제피하고 신한이 눌러대고 있죠 한국도 매도가 나고 있고 공매도들이 완전히 우리 정식을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들이 지금 이 타이밍은 공매 금지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 움직이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정치가 공매도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 금지, 일시 금지, 한시적 금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지금 좀 놀라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공매 금지가 진행이 되겠죠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를 잡아주고 나머지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크게 좀 눌러 주면서 아주 겁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공매도의 힘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